네 이어지는 무대는 통통 뛰는 유쾌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장세희씨 밥그릇을 맞이해주시죠. 내가 쏜다. 우리 모두 같이 쏘자. 남았으면 안 할지 않네. 내가 쏜다. 내가 쏜다. 술 한잔합시다. 오늘은 내가 쏜다. 내가 쏜다. 술 한잔합시다. 내가 쏜다. 술 또 떠들고 노래하면서 심각한 얘기를 써주라 하고 죽은 사람들 복부 한잔 신나는 얘기는 맥주라 하고 치킨 콜메뉴 생명추를 오늘 하루틈 오늘 하루틈 해전 마음을 연었대요 오늘 하루틈 오늘 하루틈 해전 마음을 연었대요 세상 당사 모든 것 취해보시다. 김치, 된장, 찌개사, 짬뽕, 짜장, 탕, 숙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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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내가 쏜다. 저기요. 족발 보쌈 세트 싸 비낭 물낭 추바싸 오늘 오늘 쿨하게 내가 쏜다. 내가 쏜다. 내가 쏜다. 내가 쏜다. 내가 쏜다. 내가 쏜다. 술 한잔합시다. 한잔 더. 한잔 더. 내가 쏜다. 내가 쏜다. 오예. 술 한잔합시다. 요요요요. 웃어더라도 술 지났어 심각한 얘기는 소중한 하고 쉬어는 사람들 배포 한 잔 신나는 얘기는 맥주라 하고 김치 부침에 막걸리 한 잔 오늘 하루쯤 오늘 하루쯤 살통 중에 떠올래요 오늘 하루쯤 오늘 하루쯤 도망가지려면 어때요? 맘만하잖아 진심같은 걸 경치해봅시다 곰창순대 볶음쌈 갈매기 삼겹살 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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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은 내가 쏘네 전화기 감자탕쌈 당면 사리 추가싸 오늘 오늘 쿨하게 내가 쏘네 닭발 군장어 깨끗다 쏘베지 오늘 하루쯤 오늘 하루쯤 세금 중에 떠올래요 세금 중에 떠올래요 오늘 하루쯤 오늘 하루쯤 도망가지려면 어때요? 도망가지려면 어때요? 도망가지려면 어때요? 세상만서 모두를 정시해봅시다 안전함 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뱃뱃뱃뱃뱃뱃